좋아요, 구독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시청자분들께 드려야 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준비되셨나요? 네.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대한항공입니다. 그런데 앞전에서 아나운서 선배님이 질문했을 때 좋은 건 진영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히든 종목은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강제 테마 종목을 다시 또 올라올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사도 지금은 돼요. 지금은 항공주는 그냥 뭘 사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져온 거고요. 특히 이제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은 이런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2분기 이후에 국제선 증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매출의 추위도 굉장히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, 요건들이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공 후 수업 전체가 좋아지고 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사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종목 쪽에서 하나 사고 그다음에 히든 종목에서 하나 사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, 아까도 이러한 고래 모양을 또 좀 보여줬잖아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가 다 그렇게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 여기 대량 거래 터졌던 이 구간에서 딱 지지선을 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여기는 더 이상 안 빠져요. 여기는 죽어라 안 빠져요, 지금. 안 빠지기 때문에 바닥은, 바닥은 확인. 바닥, 확인. 됐으니까 이 종목은 바닥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올라가겠죠. 그냥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.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게 검은 선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서 바닥은 보이고 21선에서 여기서 확대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21선에서 강한 이런 장대양봉 그리고 21선은 깨지 않으면서 지금 눌림, 그리고 다시 한 번 상승 그리고 여기서 도지성 딱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나서 60선에서 장대양봉 그리고 오늘 눌림 내일 양음량으로 또 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내일 오전에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오전에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.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매수 구간을 줄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보자. 보세요. 얘도 560에서 못 들었잖아요. 그렇죠?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주항공, 진에어, 대한항공까지 560에서 다 못 들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리오프닝도 됐고 사람들이 이제는 여행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올해는 아마도 좀 해소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해서 여기까지 한 27,000원까지도 한 4,000원이니까 한 20, 30%에서 30%까지 한 두 달 정도 꾸준하게 먹었어요. 이렇게 사실 급등주 같은 거는 매매 빠르신 분만 먹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사놓고 산보 갔다가 먹다가 하면 언젠가 올라와서 이 종목 대안항공 사가지고 나 대안항공 타러 간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. 지금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역시 큰 종목들은 역시 기관들이 먼저 5월, 6월 5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금융투자 기관들이 다 지금 종목들 가져가고 지금 개인들, 이 저가에서 지금 개인들이 털리고 있잖아요. 물론 털리는 사람들은 다시 저가가 또 작겠다 하겠지만 사실 고감에도 저가 매수를 잘 못해요. 개인들은 그냥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서실 때는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다. 그래서 대한항공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제가 이거 환율까지도 보여줬어요. 이게 왜 환율까지도 보여주냐. 그게 뭐냐. 파일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 그리고 왜 파는지 이런 환율 공목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도 있으니까요. 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